인천항망 공사가 중소물류기업 지원에 나섭니다. 인천항망 공사는 16일 5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모집 대상은 인천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.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항망 공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각 기업에겐 8월부터 연간 약 1,700만원 규모의 컨설팅 및 설비 비용이 제공됩니다. 항망 공사는 이번 5차년도 사업을 통해 2개사를 신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업 중 큰 개선효과를 보인 2개 기업에 대해서도 재진단과 추가 컨설팅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인천항망 공사 김종길 운영공부장 직무대행은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인천항 중소협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기업 지원, 민간공동투자 등 다방면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